롤롤롤. 오늘 영웅간장 사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에 왔어요. 왜 지던지. 우와. 콩나물 비빔밥을 해 먹느라고 간장을 다 먹었지 뭐예요. 네. 어 근데 지금 이거 오랜만에 롯데 갔다가 이곳으로 오지. 오랜만에 오니까 못 찾겠다. 어디에 있지? 저번에 왔었는데. 어 못 찾겠어. 못 찾겠어. 쭉 찾아봐야지. 가야지. 돌아봐야지. 돌아봐야지. 어딨더라. 어딨더라. 간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? 간장이라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몰라서 물어봤어요. 이제 간장이 어딨나 쭉. 간장 찾아가자. 간장 찾아가자. 어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보인다. 보인다.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네. 영웅간장 찾으러 가다가 반바퀴 뱅 돌았어요. 우와. 찾았다. 쭉. 아 우리 히어로 찾으러 가자. 히어로. 우리 영웅간장만 생각하니까 다른 걸 못 먹겠어요. 쭉. 보자마자마자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다음은 우리 영웅간장. 아 요새 그 요즘에 다시 선전하는 거 나왔잖아요. 그죠? 예. 골드. 요즘에 시간장. 아 우리 히어로 요새 시간장 선전하는 거 너무 이쁜 거 있죠? 그 있다. 시간장. 시간장. 찾았다. 찾았다. 음. 시간장. 어우. 시간장 이제 증조까지에요. 요건 극간장. 요건 시간장. 드디어 찾았습니다. 네. 예스다이당. 우리 히어로 간장. 시간장. 너무 맛있어요. 시간장 사서 맛있게 또 먹어야죠? 시간장.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으니까. 네. 오늘도 우리 히어로 사랑하며 영화도 잘 보고 있어요. 해시델은 히어로 간장. 쑥. 드디어 하셨습니다. 네. 오늘도 우리 영웅시대 가정여러분. 간행. 간행. 맛있게 먹을게요. 간행. 간절히 먹어볼까요? 간장. 내가 이거 좀wardê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